아 결정이 됐나요? 됐죠 이제 저희 결론은 자이브 자기야? 자기야? 뒤에 자기야 오늘 서점을 자기야라고 그랬어 나 결혼했어요 저도 알아요 맨날 봐요 맨날 봅니다 자이브로 자이브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아까 선생님도 이렇게 파트너십을 했잖아요 그럼 저도 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자기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야라고 그래요? 아니 잠깐만 그래서 나한테 자기야라고 그래요? 본인이 파트너예요? 내가 너가 안 할게 저도 안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파트너를 여기 유뉴님으로 아니 아까 이분이 처음에 소개할 때 허리 돌리면 장난이 아닐까요? 자 일단 남자는 왼발부터 여자는 오른발로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왼발 일단 뒤로 먼저 하나 왼발 그 다음 오른발 한번 드려주세요 둘 옆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되죠? 되게 쉽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되죠? 오케이 이 스텝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제부터 아 이것만요? 근데 방향만 조금 틀을 거예요 자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면 처음에는 했을 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스트립 딛어주면 돼요 시작 원 투 퀵 아 퀵 퀵 퀵 아 퀵 그렇죠 똑같이 여자랑 퀵 아 퀵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할 때 퀵 빠르다 슬로우 느리다 그렇죠 그렇죠 퀵 아 퀵 오케이 설명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시작 원 투 스트리아 포 스트리아 포 됐어요 퀵 아 퀵이 더 나은데 원투보다 퀵 아 퀵이 더 나은데 퀵 아 퀵이 더 나은데 예 그걸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저도 약간 퀵 아 퀵이 더 좋아요? 자 다시 시작 원 투 퀵 퀵 퀵 퀵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원 투 할 거예요 시작 원 투 했어 그 다음에 이 왼팔만 들어주면서 똑같이 스텝 하면서 여자 돌려줄 거예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남자 오른발 똑같이 갈 건데 이번엔 오른쪽 사선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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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준비 시작 원 투 퀵 깍 퀵 퀵 깍 퀵 원 투 퀵 깍 퀵 퀵 깍 퀵 그렇죠 이렇게 방향만 틀어주면 돼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여자를 여기 있는 여자를 여기로 데리고 올 거예요 그 분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남자가 먼저 여자한테 길을 비켜주거나 혹은 내가 당겨와서 여자를 얼른 내 쪽으로 데리고 와줘야 돼요 아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이 상태에서 시작 똑같아 원 투 똑같아요 이번에는 똑같은 스텝인데 여자 이쪽 가야 되니까 이렇게 비켜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 다시 남죠? 다시 그대로 앞으로 가세요 퀵 깍 퀵 오 똑같은 스텝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세 개만 다시 한번 준비 떨어져서 저 저 저 저 오케이 자 빨리 자 시작 왼발 오른발 퀵 깍 퀵 퀵 깍 퀵 퀵 깍 퀵 퀵 깍 퀵 왼발 따라와! 그렇지! 시작! 원 투 비켜주고! 따라와! 그렇지! 근데 이게 다예요? 아니죠. 아, 공을 나와. 아니, 저를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아니, 저 너무... 뭐라고? 너무 재밌으세요. 자, 파트너. 파트너 잡아. 남성분은 우리 다 파트너. 자, 본인 파트너를 잡고 아무나 먼저 잡아주세요. 시작! 왼발, 오른발. 진짜, 진짜 죄송해요. 진짜. 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용이 형님 보세요. 아니, 반대로 형님 보세요. 자, 시작! 이러고 있죠. 아, 이러면 안 되네. 봐봐. 이 다리에 진짜 체중이 실려야 돼요. 하나, 둘. 완전히 이렇게. 왼발, 오른발. 이렇게 실려야 되는데 지금 오른발에 누구? 이러고 있죠. 초보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인가요, 이게? 아, 굉장히 쉬운 오류죠. 아, 굉장히 쉬운 오류죠. 아, 이걸 또... 알겠죠. 시작! 원, 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 투, 하나, 둘, 셋! 시작! 이쪽으로 와야지. 그렇지. 시작! 원, 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잔해 너무 나빠요, 나빠서 했는데 자꾸 아니 자, 우리 기본셋만 다시 해볼까요? 준비 선생님 저 죽을 거 같아서 제발 선생님 제발 선생님 비슷하게 시작 원, 츄 하나, 둘, 셋 봐봐 하나, 둘, 셋, 봐봐 하나, 둘, 셋 시작 좋아요 하나, 둘, 셋, 진짜 시작 원, 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것만 할 거야, 계속 원, 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 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쨌든 잘했어요. 되겠죠? 자 여러분 희생살 어떠셨습니까? 아 좀 필요워. 이번엔 까꿍 까꿍. 그냥 까꿍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스텝도 똑같진 않아요. 스텝은 달라요. 스텝도 똑같진 않아요. 스텝은 달라요. 스텝은 다른데 보세요. 시작. 원스. 하나 둘 셋 까진 똑같아.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을 구부려주기만 합니다. 짠. 짠.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근데 이게 보면 보세요. 또 아까처럼 왼발에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오른발. 이렇게. 그냥 걷고 걷고. 진짜 걷고 걷고 해요. 다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완전 고난이돌 이거. 고생이 반데라 형님 잡아주시고요. 하드너. 어려운데 이 선생님은 고난이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전 팔로워. 준비. 힘드세요 이거. 어깨 어깨 펴고.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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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동작 다시. 지금도 마음이 앞섰어. 두 번 하라고 했는데 두 번 하면서... 그거 두 번이었어요? 자, 보세요. 두 번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지금 옆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했어요? 지금 옆에서 얘기했어요? 어, 이미 너무 많아. 한 번 더 해볼까요? 알았다, 알았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초본데 너무 심화 과정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초보. 아, 그래요? 완전... 근데 이거 진짜로 이게 몸치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어떤 지휘력이... 제가 빨리 하라고요. 다시! 들어오라고. 저기... 그냥 점핑하면 안 돼요? 하나만 갖다 줘. 점핑하려니까. 자, 이번에는 아까 옆으로 나가는 거 할 거예요. 자, 똑같이 왼발 뒤로 갈 거예요. 시작! 원, 투! 이번에는 옆으로 갈 거야. 하나, 둘, 셋! 여자를 지나칠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발 뒤로 왼발 왼발 그 다음에 옆으로 이 발 나갈 거예요. 바로 준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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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는데! 자, 가보는데! 아니, 이거를 구성을 왜 이렇게 어려운 구성으로 짰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정말로... 안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나 저거 많이 봤어. 시작! 원, 투!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여기까지 음악 한 번 맞춰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한번 치죠! 오케이! 3, 준비! 5, 6, 시작! 원, 투! 하나, 둘! 원, 투! 하나, 둘, 셋! 원, 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이 들어가서 옆으로 뒤로 가서 짠! 그럼 이게 이제 거의 모든 동작의 기본... 진짜 거의 다 들어갔어. 이제 뒷부분은 진짜 거의 쇼예요, 쇼. 이 부분은 우리 전문 쇼. 차고 걸어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차고 바로 빨리 발을 차고 가서 옆으로 갈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이게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 하나, 짠! 이렇게. 하나, 짠! 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다음에 왼발을 두들 수 있어야 돼요. 거동이 불편해지면 안 돼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미끄럽죠. 아까, 아까 보셨어. 보셨어, 보셨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바로 해보세요. 물 묻히고 왔으면 아, 안 미끄럽네요. 아, 미끄럽네요. 하나, 짠! 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그거예요. 그거 그럴 때 원, 투, 어려운 거 하나, 둘, 그렇지. 이런 거 해주란 말이야. 여태 여자 쳐다보면서 V 한번 해줘. 하나, 둘, 셋. V 한번 해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막 이런 거 해주면 돼. 아, 이런 거 해도 되니까. 여기는 누가 부린지 모르겠네. 알겠죠. 원, 고, 킥, 팍! 시작! 하나, 둘, 셋. 귀신 부려, 귀신 부려. 아, 잠시만. 아, 몸이... 몸이 굳었어요. 몸이 굳었어요. 몸이 굳었어요. 선생님. 형님. 안 돼요, 난. 난 안 돼요, 아파요. 아아... 원, 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쳐다보고 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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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됐다, 됐다. 형님 됐습니다. 아, 좋아요. 반데라용님과 뉴뉴님의 자이브 시범이 있겠습니다. 박수. 제이언링스. 공 Suri, president, wrap. 공부 요리하러! 크림 tragedy 때의 소리가 Seriously ben Monsieurering, 저력을 아파ison, iffin truth. 원래 넣으면 뒷풍이 갚那我們이итан CR Talk이 간다 Dayju,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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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형, Can I accept that?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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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선 환 Earth. 원, 투, 일, 다, 느낌 자 어려운 거 하나, 둘, 하나, 셋 뒤로 갔다가 하나, 둘, 셋 킥, 킥, 시작 원,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셋, 넷, failures, 시작 시작! 잘했어, 잘했어. 최선을 다했는데 박자가 표정이 들어가서 박자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신 게 원래 이 분량 길이가 하루 만에 소화할 수 있는 길이가 아니에요, 절대 일반인들이. 근데 왜 그걸 하루 만에 짤려고 했어?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반드려요. 반드려요, 우리.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또 여기 옆에 유님, 파트너님이. 진짜 공이 컸죠? 네, 많이. 그렇죠, 진짜 공이 컸죠.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파트너님이 너무 또 이렇게 용기도 북돋아주시고 또 하기 전에도 몇 번 맞혀주시고 너무 고생,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또 취미 생활로 배우러 왔는데 또 선배님들이 이렇게 또 알려주니까 또 쉽게 또 접근하고 북돋아주니까 아무튼 처음 취미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게 어떤 게 좀 친근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그런 게 많죠. 동호회도 다 그런 거니까. 동호회. 앞으로 이거 배우러 오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마이크 없으세요? 어, 그럼. 저희 강북 최대의 댄스보츠 동호회, 블랙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오셔도 충분히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배울 거면 이 근처에서 하신 분들은 블랙풀로. 모자라지만 이렇게 또 용기도 주시고 정열쪽으로 해주시고 또 선생님 두 분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또 동호회분들 또 가셔야 되는데 주말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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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부끼리도 많이 한다는데 어떠세요? 한 번? 아직 시간이 없었는데. 그냥 같이 한 번 도전해 보며 그러니까 내가 본 것 중에 10회라 저희 이제 하프를 넘었지 않습니까? 하프에서는 베스트3 한 애들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스트3 이런거죠? 미스터 머니네, 지금. 리듬 제주도 사실 좀 어렵긴 어려운데 고난이 되어도 숙련된 기술이 되거든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와, 장난 아니네. 절도가 딱 있네. 전진부 이탉, 이 정도 부대면 웬만한 국가 하나는 팔 수가 있어요. 야, 역시. 와. 야, 역시. 야, 올라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어이. 총알이 없다니까. 총알이 없어. 아니,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 어머나가 해주니까. 아, 천사. 쟤 가자, 빨리. 총알이 없어. 으악. 으악. 으악.